300초 안에 시장 이슈을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타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확인해보죠. 오늘의 주제는 나 혼자 산다 입니다. 최근 들어서 싱글족 앞에 화려한 이란 단어가 수식어처럼 붙고 있죠. 화려한 라이프를 즐기는 그들이 어떤 곳에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지형이 전혀 달라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도 1인 가구가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1인 가구 수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증가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싱글족이 2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2억 명 한국 인구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중국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 전혀 달라지고 있죠. 그에 따라 소비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인지 점검을 해보죠. 우선 중국에서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따로 사는 이들이 늘고 있고요. 미혼,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 역시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육아라는 공식화된 삶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 증가를 보이고 있죠. 또 결혼을 하겠다라는 이들도 만혼화 제도라고 해서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남자 25, 여자 23 이상 돼야 결혼을 할 경우 휴가를 각각 3일씩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결혼을 좀 늦추는 이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촌향도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시골에서 대도시로 이동해서 부모와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1인 가구 독거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알리바바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독거 청년은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규모인데 그들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이 독거 청년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요. 시골에서 공부를 조금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던 만큼 이들이 대도시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장기적으로 떨어져 살면서 1인 가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출퇴근을 하는 길에 모바일로 집안의 물건 대다수를 사는 모바일 쇼핑 방콕 쪽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중국의 솔로데이를 광군제 세계 최대의 쇼핑데이로 만들어냈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소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인 가구, 독거 청년을 비롯한 이들의 소비의 변화에 따라서 각 경제, 산업의 변화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보실까요? 여행만 놓고 봐도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의 조사 결과 1인 여행이 2년 새의 2배 이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1인 가구가 늘다 보니 넓은 집에 살 필요가 없죠. 미니 아파트나 원룸의 공급 역시나 건설 부분에선 증가합니다. 작은 곳이니 작은 가전이 들어가겠죠. 소형 가전 시장도 연평균 12%씩 성장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도 흥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독거 청년 덕분에 배달 앱이 매출 44%가 증가하는 1년 사이에 한 업체에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부분만 놓고 봐도 패밀리마트 일평균 30만 개 도시락이 판매되고 있고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땐 1억 개 도시락 판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NH투자증권에서는 이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이나 편의점 유통 소형 가전 부분에서는 사실 중국의 현지 로컬 업체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이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자라는 거죠. 드라마 엔터 화장품 그리고 MMORPG 게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MORPG 게임 집에서 독거 청년 혹은 1인 가구 등이 게임을 하는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NC소프트, CJNM, J콘텐트리, LG생활건강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KRX 250에 따라서 이들은 수급이 개선될 것이고 이번 주에 한중 정상회담 기대도 싫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늘 이 중에서 NC소프트 얘기 살펴봐야겠죠. 바로 대만의 리니지M, 바로 오늘 정식 출시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한국 못지않게 리니지M, 천당M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사전 예약도 굉장히 큰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대 요소 덕분에 NC소프트 올해 주가가 한 90% 정도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증권가에서는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25개 증권사가 여전히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매수 혹은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해외 IB 측에서도 대다수가 매수 비중 확대 의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포인트 끝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UBS 측에서는 목표 주가 54만 원 이야기합니다. 대만에서 리니지M은 NC소프트의 신작 공백을 상세시켜줄 것이다. 일 매출도 크게 한국 못지않게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종료합니다. 로열트 매출 등 내년 초에도 기대할 요소들이 많은 NC소프트입니다. 흐름 점검하시면서 개장이 움직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월요일에 증시 출발 역시나 저희 출발 마켓온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